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신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무엇을 심보냐 수덩이 같은 인생아 기도하긴 이르니 그리 가르쳤던만 구구단 밤에 배웠느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먹고 잘자니 자신 낳았다고 잔치 버리시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무엇을 심보냐 순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른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만 소귀에 경읽기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먹고 잘자니 자신 낳았다고 잔치 버리시 자신 낳았다고 잔치 버리시 부모통도 흘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무엇을 심보냐 순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만 소귀에 경읽기냐 못났노 감사합니다